다음으로 만나볼 기업은 바로 승산팩입니다. 승산팩은 어떤 곳인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대표는 아니고 차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차장님. 저희는 중량물 수출 포장 박스와 스틸 파레트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전남 여수에 있고 아산과 부산에 동작이 있습니다. 완충재의 역할을 하는 허니콤을... 네, 맞습니다. 요즘 친환경적으로 스티로폼을 대신해서 친환경적인 돌판지로 대체해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드론을 포장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보통 택배가 오더보면 스티로폼 포장은 아니라 정말 분리수거도 안되는 아이디가 정말 많은데? 그 쓰레기입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친환경으로 할 수 있다니 자연친화적으로 신경을 쓰신 게 많이 들리는데요. 또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또 얘기해 주시면 우리 슬로건이 스티로폼 투 제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 신환경 쪽으로 볼판지 바크랑 4차 혁명에 맞게 우리가 좀 크고 있습니다. 네, 아주 든든하게 채워주는 게 이 단면도를 보시면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사실은 종이인데 내 드론이 망가지지 않을까? 나는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오히려 더 튼튼해서 구겨지지. 제가 손을 이렇게 눌려도 들어가지 않네요. 정말 찐뜬해요. 이렇게 저희 환경도 지키고 드론도 지키고 할 수 있는 좋은 기업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실 방향이 또 있으실까요? 저희는 요즘... 저희 슬로건이 영업입니다. 스틸 빠르트 패킹. 지구를 살리자. 네, 지구를 살리자. 앞으로도 지구를 살리는 그런 멋진 기업이 되시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